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5살 남자 어린이가 머리를 자르던 중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간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엘라베마주 베서머의 한 주택을 향해 괴하니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집 현관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던 5살 브랜던 자말 네이션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는데요. 브랜던의 머리를 잘라주고 있던 이발사도 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브랜던의 어머니가 이발을 위해 아이를 이곳에 데려다줬으며 이발사가 아이의 머리를 잘라주던 중 지나가던 누군가가 집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경찰 관계자는 끔찍한 일이라며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으며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